너는 앉아보이니 그럼 수박 먹어보자 먹어볼래? 먹어! 핥아먹을래? 귀여워 쉽지않았어 처음 갓보이는 수박이지 유튜브 강아지는 앞니로 막 이렇게 먹던데 핥아먹어 녹혀먹어 처음 먹은 수박 씹어먹어야지 오라 응 맛있다 시원하지 먹을 줄 몰라요 언제 먹을 일 그렇게 먹어서 너 켜먹을거야? 귀여워 시원하고 가야지 너무 커서 그래 짜놔줘야지 먹을까? 안 먹어 안 먹어 어클하고 그 밑에서 뭐해 네 오우 으응 먹을 줄 몰라요 잘라줄까? 기다려 장아줘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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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귀여워 강아지 수박 강아지 수박 수박바 좀 밝은 데서 찍을까? 참 밝아? 무드인데? 응 먹어 이렇게 잡아줘야돼? 아니야 근데 어 잡아줘야 놔두면 더러워질거 아니지 그냥 수박만 줘 뭘 먹어 드디어 어금니를 쏴다 오우 수박 오우 오우 드디어 어금니를 쏴다 오우 오우 왜 앞니는 안 먹지? 응 앞니는 못써? 응 귀여워 바 먹어 좋아 애기쌤 벌 팔어 앞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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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까지 깨먹었어 됐어 됐어 그만 보자 또 줄게 또 줄게 오우 또 줄게 또 줄게 오우 또 줄게 또 줄게 감사합니다.